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한 달간만 같이 살자고 그래라 하고 나서 말을 했어요 여자는 밖에서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나댐이 안 된다고 안 된다 그러고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?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그러면 와이프도 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저희가 이게 성모 마리아 특집이거든요 제가 같이 얘기하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가 이번 생은 글렀어?